어쨌든 돌발 상황이 됐을 때 상대방을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들 갖추고 계실 거잖아요. 그 제압이 신체적인 움직임을 막는 정도의 제압까지를 하시는지 아니면 살상까지 준비를 하시는지. 군인은 정말 대적 및 살상인데 겨우간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을 제압을 해서 연행해서 범죄의 동기와 공범의 연루 이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죽이면 저희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몸통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살려서 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실제로 술기 할 때도 제압은 하지만 상대방을 안 다치게 제압하는 그런 것도 많이 훈련을 해요. 오히려 더 고단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다짜고짜 죽이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한 개 소리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배우로 활동 중인 이수련이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여성 1호 경호관으로 근무를 10년간 청와대에서 했었고요. 세 분의 대통령을 모셨고 또 외국에서 한국을 방한하시는 국빈들도 경호를 했었고요. 최근에 든 사이렌 불의섬이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경호라는 일을 또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을 또 찾으시는 VIP들이 공식적인 분들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방한을 하거나 할 때 그런 분들을 사적으로 경호를 하는 경호의전 업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생산하는 무기라든지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한 외국 대사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인플루언싱하는 앰버서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무기브로커인가요? 저 배우 해야 돼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린다 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린다 김은 아니고요. 병호실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어떤 화기라든지 이런 걸 실제로 저희는 소지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국내에 있는 방산업체에서 인지를 하셨어요. 저 최초의 아덱스코리아나 이런 무기박람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전시부스에서 소개하거나 하는 일들도 했었고 또 영어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국에 나와 계신 그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외국분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호관으로도 재직을 하셨으니까 군인이셨나요? 아니에요. 경호실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저희를 선발을 해요. 정부직 공무원이고 사실 저는 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는 언론고시 준비생이었어요. 그 언론사 입시를 공부를 하려면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에서 여성을 경호관으로 1호 공채를 뽑는다라는 공고가 났어요. 그때 당시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선발시험이었고 필기시험은 언론사 입시랑 좀 유사했어요. 뭐 한국사라든지 시사교양, 종합교양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영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외국에서 방한하는 국민들을 경호할 때나 저희 정상들이 해외로 방문을 할 때 사실 경호의 많은 부분이 보안이잖아요. 저희는 통역을 쓰지 않아요. 저희가 직접 업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어요. 태권도도 5단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어요. 저의 활동적인 성향과 그래서 시험을 지원을 했고 운이 좋게도 붙었죠. 그래서 제가 인생의 진로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일단 대통령 경호관으로 하려면 영어가 필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국 정상을 근접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정말 위급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옆에 남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경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교 때 전공은 뭐였어요? 영문학과 나왔습니다. 아, 영문학이요. 운동 쪽이 전혀 아니시네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태권도 5단은 그냥 학창시절에 운동도 뭐 할 줄 아세요? 이거저거 다 하는데 사실 지금도 취미가 집 근처에 이제 사부짝 사부짝 동네 마실을 돌아다니면 근처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킥복싱 학원이 있으면 킥복싱도 배우고 재밌나요? 네, 우슈 학원이 있으면 우슈 학원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 잘하진 못하지만 조금씩 제가 할 줄 아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학교 여쭤봐도 되나요? 2대 나온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2대, 군대, 청와대 나온 여자라고 3대. 그러면 이화여대 영어영문학을 전공을 하시고 졸업하시고 첫 직장이 대통령 경호관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 SBS에서 리포터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일단 경호라는 거는 어느 정도 피지컬이 우선시 되는 것도 맞죠? 여차하면 진짜 몸으로도 막아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면 피지컬적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채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채용을 했다. 이거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서 채용이 되는 경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적인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건 사람들이 흔히 경호를 생각할 때 정상 옆에서 선글라스 쓰고 딱 이제 몸으로 막는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수행 경호라고 하거든요. 근접 수행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먼저 거기 나가서 어떤 활동을 펼치는 팀도 있고 정보, 보안, 대테러, 검측, 검색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두 그런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보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선발할 때 예를 들어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 피지컬적으로 수행보다는 떨어진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똑같이 동등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선발이 되고요. 그 안에서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배치가 되고 또 순환적으로 근무를 하고 해요.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근접 수행을 담당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제 연차에 따라서 순환하면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보기에 저 사실 약해 보이나요? 일단 가늘죠. 가늘어요. 많이 뺐습니다. 여배우 하려고. 그러면 경호관 재직 시절에는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괜찮았나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측면이 외국에서 방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닌자냐고. 도저히 특히 미국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한하는데 한국에서 하는 수행팀장이 누구냐. 제가 나갔더니 이러더니 가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막 하더니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와서 닌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표창 같은 거 숨기고 다니거나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근데 막상 저희랑 같이 해보면 인정을 하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 경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육탄방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물론 육탄방어도 잘해야 되고. 아, 그렇죠. 아, 저희도 육탄방어 합니다. 모든 경호관이 들어가면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몸을 대적하고 그런 위급 상황을 어떻게 제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받고요. 누구나 다 그런 건 갖추고 있죠. 그러면 사격도 잘하실 테고. 네. 경호실에 가서 이제 사격을 배우신 거죠? 네.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무기도 배우고 또 사실 저희는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그 경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작전 통제권이 있어요. 어떤 것을 계획을 해서 이 작전을 할 때 저희가 유관기관과 통제를 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일하는 어떤 분들의 어떤 것들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 순환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저도 신임 직원 때 해병대 교육도 받았고 하여튼 소방이라든지 다 해서 경호 관련 훈련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대통령 경호관으로 제기하실 때 하루 일관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일단 집에는 가시나요? 가죠. 궁금해하시는 게 청와대 안에서 사느냐라고 아 이제 청와대가 없어졌네요. 아 그러네요? 저도 옛날 사람이네요. 저희 때는 기능에 따라서 가장 빨리 튀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관사에 거주를 하기도 하고 아닌 분들은 그냥 자가에서 거주를 하시는데 저의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관사에서 거주를 했었고 저는 사실 피지컬적으로 강인화해 보이지는 않는 게 저한테는 되게 단점이었어요. 약점이었고 스스로 그거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아침마다 4시 반에 일어나면 그 청와대 근처에 경호관들이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제일 먼저 연무가 문 따고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제가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두 시간 동안 매일매일 운동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다시 청와대로 출근을 해서 그 안에서 업무를 보는데 사람들이 경호관은 책상이 있어요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하다 뛰어나가는 줄 아시는데 저희도 페이퍼웍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잡히면 저희도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계획하고 또 사전을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또 교육도 받고요. 또 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력 검증도 끊임없이 하고 행사가 있으면 가고 출장이 있으면 또 가고 갔다 와서 또 보고서 만들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일이 끝나면 퇴근했어요. 사실 저는 출퇴근 개념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경호실 생활이 저한테 삶의 99% 그리고 나머지 1%라는 저에게 여건이 주어지면 그때 제 개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여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 10년간. 네, 맞아요. 정말로 저희는 회식할 때도 그랬어요. 근처에서 먹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튀어나갈 수 있는 그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다음 날 새벽이 되면은 이 어제의 회식의 여파를 가져가면 안 돼요. 저희는 그걸 용납은 못해요. 술 먹을 때 술 빼는 것도 용납을 못하는데 그랬지만 다음 날 아침에 그걸 여파를 가지고 오면 안 돼서 전부 다 새벽에 가서 운동하고 정말 완전히 그런 기색 하나도 없이 언제든지 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근무를 했었어요. 휴일은... 뭐 주 올지는 아니죠?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만의 로테이션이 있었고 근데 사실상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저에 계시다가 본관을 하시는 것도 행사고요. 또 그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시는 것도 행사고 뭐 인근 시장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국회에 가시거나 해외에 가... 모두가 저희한테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한 번에 이 사람만 행사를 담당한다 이게 없었어요. 굉장히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됐죠. 대통령이 집에 머무시는 그 시간 말고 다 행사인 거죠? 그렇죠. 집 안에 머무시는데 누군가 초대해도 행사예요. 대통령은 경호관으로 재직하시던 때 실제로 위험한 일도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대통령한테는 그런 일은 없었고 국빈을 담당하다 보면 그 국가 간의 이슈가 있어요. 특히 그때 당시에 예민했던 거는 FTA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 그거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불시에 기습을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계란을 던진다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는 눈앞에서 분신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고 그런 상황들은 좀 종종 겪었어요. 내가 이 순간에 저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는 보호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능은 사실 그거와 좀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이런 마인드나 이런 거는 따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신임 직원 때 훈련 받을 때 저희 훈육가님 지금도 너무나 존경하는 분인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속옷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입고 다녀라.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너의 마지막 비춰지는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집 이런 데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어떤 순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하는데 그 어떤 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국립현충원에 참배를 가요. 그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희생 대신 경호관 선배님들의 묘지도 저희가 묵역을 하고 하는데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산소터가. 근데 거기를 잘 봐두라고 너 여기에 묻힐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밖에 나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되게 가슴이 웅장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 진짜 저기 묻히고 싶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저는 너무나 고결할 것 같고 더군다나 그게 이제 국가 원수라는 건 나라잖아요. 전 국민을 대변하는 그걸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아침에 제가 새벽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데 새벽에 사건 사고가 많아요. 제가 화재 신고도 몇 번을 했고요. 근데 전 그런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들어가요. 연기나는 걸 봤는데 올라가서 사람이 있는지 다 보고 신고하고 안전하게 119가 와서 할 때까지도 봐주고 뭐 길거리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가가는데 이게 제가 훈련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제가 어떤 사람의 특성인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인드는 원래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경호원들이 저희끼리 경호원 농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실은 아닌데 경호관 농담 중에 그 방탄복을 입잖아요. 근데 방탄복을 딱 입으면서 야 너 그거 알아? 이거 앞에는 뚫리고 뒤에는 막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농담인데 소재가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그러면 총을 맞으면 앞에는 뚫리고 뒤에는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만 살면 되니까 진짜요 선배님? 선배님이 막 어 진짜야 너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통은 안 된다? 그렇죠. 관통은 안 되니까 일단 네가 맞아야 된다. 대신 뒤돌면 안 된다. 맨락이 정말 그런 거 농담으로 할 정도로 그런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소리 위급상황 뭐가 있을 때 사람들은 쫙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나라를 갔는데 가는데 거기 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VIP 옆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갈 때는 약간 좀 긴장을 하고 가야 했었다. 여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했었다. 이런 나라도 있나요? 아무래도 여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은 나라들이 있죠. 분명히 치안 상황이라든지 의료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테러가 빈발한다든지 이런 나라나 지역을 갈 때는 항상 긴장을 하는데 아무리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가는 순간부터 항상 초긴장인 게 일단 떠나면서 차, 기동간 그다음에 공항 공항에서 비행기 뜨고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계속 근무해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내식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수면 이런 거 없어요. 오히려 해외를 나가면 인원이 한국에서 있는 것들에 굉장히 추격해서 나가잖아요. 그 인원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더 적은 인원으로 똑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개인당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전용기 이 특별기를 타잖아요. 그러면 경험관 분들도 같이 사시나요? 네.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 먼저 가서 그 행사장의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 팀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 항공기를 타고 가죠. 그럼 그 전용기 그거는 좀 다른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랑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퍼스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용기는 좀 다른 게 있나요?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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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